로우 쫌쫌 너는 어몽 미시계임 시? 아이고 너네 어몽 미시계임시니? 아이고 어몽 미시가 아니임스 다기 검사 거울라 피 안장 물러시 한잔 한숨 팍팍 쉬 미신 거울서 죽으면 어몽랑 남아면서 미시 그 뒤에 앉아 한숨 팍팍 쉼 미시계 إم 한숨 쉬나 마나 이고 이고 아이고 놈들은 미신 마사지어 영양 크리미어 하여가멍 볼라간다 볼라온다 하멍 요새말로 이거 얼굴도 관리를 하여가멍 좀 다들건 사람신데 아이고 난 그자 뱃나민 뱃나는 대로 비오민 비오는 대로 그자 일만일만 하이노 난 이거 사람 선용이 이거 미식업과 그가니어도 참 요작이 질동이여멍 어디 저 시에 미신피부과 미신핑원에 간 성님 나 이거 영양 다 백경우라수다 어멍 아이고 그는 난 이제 뱃날 띈 당분간 일내리도 가지 말고 그형 뱃받지 말래 내 있나 집이 고만이선 요새 아무것도 아니에요수다 어멍어간테 그는 미신말이니 피부과의 미식업 허물난 것도 아니고 미식업 고치는 것도 아니고 미식업 뱃길에 갔다왔땐 말이니 난 요샌 그거 그거 얼굴 거멍하게 올라온것들 다들 병원강 그거 관리인가 미신건가 받아가면 그것 다 백경우들 사람쯤 하는디 아이고 어느 저르래 어느 저르래 겅얼 저르리 심광 이거 이거 배려법사 방 아맹 미식업 모제쓰고 미식업이 또 과랑과랑 난데서 일러당 범인 똠촐촐르게 나공 미식업 선크림이 어미식어여 볼라봐도 눈만 와삭와삭 해불고 겅의연 일러당분한 이선용이 우다께 아이고 다 골아서 연설 아이고 백겹으로 정신 벗겨지는 소리들 하지 말라네요 그게 꼭 미신 일만에 땡겨는 거 이사룸아 여자든 남자든 나이 먹어가면 거뭇거뭇해가는 거 어쩔 수가 어신거지 경허곡 경허나 마나 검버섯이야 나이 들어가면 올라오곡 다 그거 좀 인생살몽 다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경허주만은 이건냥 배타형 바다오난 이거 올라온건중이나 앞서게 아 가지마라 겨겐 미신부신말 내가가면 미식어민 가지마라 가지마라 나 밭디경 일란예곡 나 오목거리지 아냐민 미식얼로 먹응살곡 이거 이거 살아가진 또 이아방 가지마라 가지마라 미식어만 하면 슬프민 마라 아프민 가지마라 게민 누게가 어떤애다 이거 다 먹고 갱 살 것과 정신빠진 소리들 무사 병원에 간거 눈 벨라 부르는 수술도 없게 넣어줘 나 원예청더리 원세상 살기 좋아가니깐 초내살담 보면 닭형우고 영조하는건지 질똥이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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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보신 이거 이 인간이거 질똥이여멍 그거 병원에 간 그거 피부과에 간 그거 이용한 것도 질똥이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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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똥이여 서묻 병원이 갈때도 배빠다불민 그거 또 헌나마나 또 표시 안난다 네이여 서묻양 갓텐처가멍 차태환 서묻 병원 통원이여지 네임수다기 차에 갓텐 꼬장 다 맹기라 각시 태환가멍 태화곡 다 이었제 산땀서 씨어멍 일어나 족족들 외워져 정신들 촌리곡 촌해서들 나온 벨킨닭산이 벗어지는 소리들 저기 촌려 이사름아 촌해나 도시나 그거 험인 인여기 베르메 성가시국 놈도 베르메 점 안타깝고 것도 이사름아 잘못 따라하는건지 이제 육십나무나 육십나무나 칠십먹으나 다 몸은 혼받디고 다 그 허구정허이두 다 인여기 여건이 아니되고 그거 헬 절어들러성 못헤임쥬 그거게 얼굴에 올라온거 그거 바가민 인여기도 속상허굽게 배려는 사람들 통신 그 시르미하시카이영 얼굴이 인상이 아니쥬 죽에 그허연 그거허는거고 질똥여멍도 해논한 핫다로 큰게 원 볼만허디다게 그허연 너 그 난 그거허는거 어떤 괴롭진 아니오냐 난 아이고 성님 그거 양 베랑 괴롭지도 아니오고 그허엔디 그거 헹오민 벳 받는 일을 허지 말아서 할거 난 막 맹심해야 됩니따 어멍 고꺼한테 아이고 귀여운 그는 복력주하노 난 벳안이 받으멩도 좀 사라질거이여만은 난 호르라도 벳난 날 벳안이 받으멩 원 이를 쉴 복력이 아니되엄쥬 건고라쥬다 어게 벳안 받는 방법은 딱 호나이소 저 지역들어가던가 어디 저 교소도 세들어가면 벳안 받지 말을 해가면 진짜로 정신빠진 소리들 세뚜루 무사 금식어 얼굴 붕탕하게 오는 연예인들 주로 보탁승가면 지금도 호나강 마장오쥬 이 하방 말을 해 두어 똥얌 그 말 안해져놈이 정말 긍해도 어떤 또 진역이여 감옥이여 그런 말을 또 고라점수가 게 그거 아니 뱃담 아니 인간이 뱃담 마장 사라지나 난 그거 헹영 그거 빅원이서 그거 혜영온때 화살 맹심해야되난 그 애쩐 칠똥의 몽 고라랭 고라쥬 그 하방 푸드들여가멩 나신디 그 고를바 나니우다게 코 막은 소리에 까멩 아이고 개나저나 칠똥의 하방도 참 젊을 땐 각시 속해우멩 큰 감장뭉한 돌멩 그냥 속상하게 해도 이제 나이 들어간 한 참 존샘도 들고 각시 우렁겅 하는 거 보면 참 그냥 사람 떠나지지 않는 해도 사람으로 가는 거죠 참 출동해방 하는 거 보면 각시신디 잘 넣어요 잘 넣어요 아이고 바꿔 안냅니까 바꿔줘 아이고 진짜로 안고잘러 이거 정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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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